위례성의 백제를 세운 온조 소선우에게는 주몽과 혼이 나기 전 얻은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주몽은 두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죠. 비류야 온조야 아버지 저도 알아주세요 그런데 주몽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여에 남겨두고 온 예시 부인이 낳은 유리였죠.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하오 부인 제 걱정은 마세요 어느 날 부여에서 유리와 예시 부인이 주몽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정력 내 아들이냐 태어나고 처음 본 아들이라 엄청 반가웠겠어 주몽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를 맞아주었고 그를 고구려의 태자로 삼았습니다.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노라 엥? 그럼 비류랑 온조는요? 소선우와 비류 온조는 크게 실망을 하며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왕위를 물려받는 건 친아들인가? 훗날 우리 형님이 양이 되면 우리를 없애려 하지 않을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 다다른 온조는 이곳에 나라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는 이곳에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들도 와서 보게 어떠한가? 훌륭한 땅입니다. 북쪽으로 큰 강이, 동쪽으로 높은 산이 있는 자연의 요새입니다. 게다가 남쪽의 넓고 비옥한 땅은 농사짓기 좋고 서쪽의 큰 바다는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 좋을 것입니다. 신아들도 온조의 결정에 찬성했죠. 그러나 비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난 바닷가에 나라를 세우고 싶구나. 바닷가요? 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테니 넌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왕이 되거라.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렇게 비류는 미추홀로 떠났고 온조는 위례성에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는 이만 가련다. 형님... 온조는 10명의 신아가 도와 나라를 세웠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습니다. 한편 비류가 향한 미추홀은 바닷가 근처라 농사짓기 적합한 땅이 아니었죠. 그를 따라 미추홀에 정착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내가 어리석었구나... 결국 근심에 잠긴 비류는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 숨을 거두고 말았죠. 자네들 볼 면목이 없네... 이에 비류를 따르던 사람들은 십제로 향했고 온조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소서... 어서 오시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이후 나라의 이름을 백제로 바꾼 온조는 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28년까지 제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올해도 농사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허허 참으로 잘 된 일이오. 백제는 한강 유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땅이 매우 비옥하고 농사에 쓸 물이 풍족했습니다.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쓰게. 백성들이 살기 참 좋았겠어요. 또한 한강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나라와 교역하기에도 좋았죠. 이렇게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강 유역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오늘 물건들도 아주 좋습니다. 자, 느낀 점은요? 아무튼 비루하고 온조가 투성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뺏고 가가지고 너무 속상했을 것 같고 한강에서 땅을 지으면 농사가 또 잘 되고 성공했는데 바다에서 나라를 세우면 농사도 짠물이 와서 안 되고 그래서 한강 유역에서 땅을 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재가 되죠, 되죠 천재가 되죠, 되죠 천재가 되죠